박수! 슈발으로 나오세요! 아이고, 이제 진짜 배기가 나오는 거네, 이네. 안녕하세요. 노 눈물이 나르다, 씻는 물도 다르다, 온천을 사랑하는 아산시 송혜림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여기 온양 온천, 온천을 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여기 이사를 왔습니다, 온양 온천 있는 쪽으로. 3년 전에. 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시부모님을 제가 권유 권유하셔서 40년 가까이사는 서울을 버리시고,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아이고, 부모님께서! 이야! 박수 주세요! 방금 여기 앉으라고? 요즘 날씨가 건조하잖아요. 아이고, 너무 딱 보여. 아이고, 오래간만에. 여기 온천이 온양 온천하고 아산 온천, 도구 온천 유명한데요. 임금님이 찾으신 곳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물입니다. 임금님 되시는 거예요. 아휴, 물이 따뜻한가. 이득 되는데로 고루고루 찍어봤나? 자, 우리 노래자랑반 송혜어린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부드러워라. 어이구, 잘하네. 코도! 아휴, 한 번 더! 아휴, 잘했어. 아휴, 정말 잘했어. 최고, 최고! 아휴, 아휴, 참 내. 이 금님이 고프는 것도 난 처음 봤네, 이혼네. 아휴, 아니, 다, 다. 아휴, 나 진약하려고 얼굴이 뭐, 받는 거 다 묻어나가라네. 아휴, 걱정 마세요. 이게. 그래서 뭐해요? 괜찮아요? 네! 뭐해요? 네! 아휴, 참. 아휴, 요즘같이 더 건조한 날에는요. 이게 아산시에서 온천수로 개발한 마스크팩이라고 합니다. 아아. 잠시만요, 여러분. 네. 이쁘죠? 아이고, 시원하고 부드럽고 향내가 나고. 그야말로 하늘이 돔짱만하구나. 아따, 서울 좋다. 여보 씨, 어르신이들 한 번 해보실라우? 해보실래요? 하나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나 또 좀. 세금 줄 테니까 가져가셔서 해보시아유. 피모 가져와서 금방 자자마어. 아휴, 아휴.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 사실은 어제, 어제 왔습니다. 오후에 와가지고 가서 한탕했더니 말이에요. 아이 정말 그냥 금방 내 피부에 내가 손을 내봐도 금방 느끼겠어. 그래서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이 고맙습니다. 또 난 노래자랑 진행하다. 이렇게 깨끗하게 말구멍에 닦아보기 처음이야.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노래하셔야죠. 무슨 노래? 태진아 씨의 바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보! 불러드리겠습니다. 바보! 나오세요! 만지고 살순 게 바보였구나 사랑해가 바보였구나 거짓말인가 정말인가로 말 듣고 확신한 그 말이 어깨비에 와니까 그래가 고마워 나의 어린이들 그러니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쁘다 이리 와봐 할아버지 봐 이리 와봐 근데 에헤헤 웃어 봐 거기 다 없어진 게 많아 그래 이거 다 없었어. 이거 어디 갔어? 빠졌어 어? 뺐어? 어? 예, 지금 맞았어요. 아이고, 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둘이 가. 저기, 저기 아저씨도 올 때 가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저기, 저 아저씨도 올 때 가봐, 옳지. 옳지, 옳지. 엄마가 데려가셔. 예, 안녕하셨어요? 네, 아이고, 거기, 거기 인사해. 경례, 옳지. 그래도 산으로 쪼개서 나오는구나. 하하하하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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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뜯어. 뜯어, 뜯어. 이빨을 헷내야지, 어떡하려고 해. 빨리 이빨을 헷내야지. 옳지, 옳지, 옳지. 아이고, 아니에요. 정말 그냥 한 종일 말썽 부려도 귀엽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따님과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저를...